영상편집 및 자막을 찾아뵙니다 안녕 또 뭐 듣나..? 아니 그거 그거 하려고요 태민이 뮤비 나와가지고 태민이 뮤비 보려고 인스타그램 켰어요 한번 보자 이미 한번 봤지 마 또 보자 태민 제가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TV로 봐야 돼 TV로 근데 아시죠 여러분 큰 걸로 봐야지 좋은 거 아니 머리가 이래가지고 모자를 써야 되는데 다리 튑니다 광고 광고 스킵 어 어 어 처음에 딱 전화 딱 봤는데 두 명이 맞는지 멋있어 ε 그리고 이게 뒤에 이게 뭐 있거든요 저는 이게 사실 얼핏 봤을 때 작은 걸로 에어팟인 줄 알았어 와 멋있어 여기 바 위에서 올라가기 멋있다 올라가서 춤추는게 저는 옛날에 이미 그 뭐뭐 나온다고 다 들었었거든요 투키즈 때부터 그리고 그 저 이제 연습실에서 태민이가 그 이거 연습할때도 안무 영상을 봤었어요 너무 좋더라구요 원래 나온 날 뮤비 봐줘야되거든요 이 계단 올라가서 저러고 있는게 너무 멋있다 이거 CG인가? 야 우선 하늘색인데 하늘백이니까 하늘색이니까 하늘색이네 아 멋있다 저기 뒤에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옆모습으로 리프하는게 멋있는거 같아요 오우 춤 안춘다고 했고 앨범 그거 주제가 그거잖아요 근데 춤 너무 멋있게 추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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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산도 멋있다 아우 잘생겼어 아우 잘생겼어 와우 와우 너무 멋있네 저 이거 뭐지 같이 방송 하나 했을때 배워가지고 와우 너무 멋있어 저 여기서 잘 보여요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너무 멀어 어때요? 갈색깔 잠옷에 곰돌이 모자 곰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거 알려드릴게요 이걸 바치고 있는 인용조차 곰이라는거 여러분 이렇게 봤습니다 저 요즘에 그 그 제가 이제 공포영화 좋아하잖아요 공포영화 좋아해가지고 그 공포영화도 보고 그리고 이제 스릴러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알고싶다도 보고 요즘에 그것도 봐요 그 뭐지 그거 꼬리에 꼬꼬모인가? 아무튼 뭐 그런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보고 요즘에 약간 그런거 보고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컨셉이 친구에게 얘기해주는 약간 그런거 컨셉인데 저도 진짜 가가지고 한번 듣고 싶더라구요 혹시 보신다면 저를 한번 섭외해주시면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네 와 기가 기가 섰다 너무 멋있어서 뿅 그렇습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요즘에 바빠가지고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아우 여러분들 잘 못 찾아뵙고 했는데 제가 바빴어요 다 아무튼 이렇게 짧게 인스타 라이브 하고 여러분 얼굴도 보러 왔거든요 또 내일 저 일찍 나가야 돼서 저는 요정도 하고 이번에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올게요 안녕